앞으로도 독특스에 맞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평생 맞을 일이 없으시다. 네! 저는 미리톡스 N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스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주름이 펴지는지 궁금합니다. 독특스는 미국 엘러간이라는 회사의 고튤리늄톡신 제품의 상표명입니다. 튤리늄톡신은 독성이 강한 축에 속하는 독소로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서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신경 독소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러한 보톡스의 독성을 역이용해서 미용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름살 근처의 근육에 소량 주사하여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이완되게 되고 동시에 근육이 수축되는 기능이 감태되어 주름이 덜 지고 펴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 화장품도 보톡스 같은 근육을 낼 수 있을까요?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시중에 아세틸 엑사펩타이드 A 성분이 함유된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이 많이 검색되는데요. 이 성분은 독소인 보톡스와는 달리 피부에 있는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보톡스처럼 근육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지만 안면 근육의 수축을 제어하여 입가, 눈가 등의 잔주름을 완화시켜줍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 연구소에서는 천연물에서 보톡스 유사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스크리닝을 해봤는데요.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분액에서 보톡스 유사활성을 확인했고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여 비리톡스 N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아세틸 엑사펩타이드 A 성분도 에이스펙 6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보톡스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화장품도 혹시 이런 부작용이 있나? 보톡스는 잔주름이 아닌 깊은 주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깊은 주름은 이미 주름이 패여 있어서 채워서 펴주는 필러가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근육에 작용하다 보니 잘못 맞으면 표정이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아서 3,4개월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전문의 만나야 되고 이온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주사로 투여해서 통증이 있고 시술 후 며칠은 주사 자국이나 멍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품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보톡스를 맞은 듯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보톡스 화장품은 좀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촬영을 해주셨는데 보톡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고요. 혹시 보톡스를 쓰실 건지 아니면 보톡스 화장품을 계속 쓰실 건지 보톡스는 저는 맞아본 적은 없고요. 주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앞으로도 못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주름을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 스펙트럼에 미리 스톡스 N이 합류된 화장품을 꾸준히 바르면 보톡스 맞은 거랑 유사한 효과가 아닐까요? 저는 화장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시나요? 그럼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름이 하나도 없으신데 주름은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형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가? 사각턱이신 분들이 턱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는데 턱뼈가 발달된 분들은 맞아도 효과가 없고요. 이를 꽉 깨물었을 때 나오는 저작근이 발달된 분들은 턱에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이완돼서 얼굴 윤곽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얼굴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턱뼈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톡스를 피부결을 좋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최근에는 더모톡신이라고 보톡스를 근육층 말고 피부층에 주사해서 진핀의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주름도 펴지고 피부 탄력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시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보톡스보다 얕은 부위에 주입해서 유지 기간이 기존 보톡스보다 짧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더모톡신을 맞을 필요 없이 저희 쇼핑몰에 방문하시면 콜라겐 합성 원료만이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보톡스 유사 활성 가지고 있는 미리톡스 앤 제품 소개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더욱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톨린 독신. 보톨린 독신. 안돼 안돼. 아아아. 아세트 렉사 펩타이드 8.